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울로 갔다. 그리고 즉하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목국 교육지원팀 이정민 비호입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나누는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쁨이었다면 결코 오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슬프고 한탄 한탄만 늘어놓는 만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모님께서 당신께 닥쳐온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 중에 그저 머무셨다면 이 만남은 슬프고 슬픈 만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고백하고 묵상하죠.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의탁, 믿음 안에서 이 두 여인은 오히려 하느님과 일치하는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과 엘리사벳,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이제 그저 2000년 전 과거의 한 장면 아, 아름다웠노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의 작은 것들 안에서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도 지금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도 던져주시는 소식이에요. 성모님을 통해 세상에 오신 구세주는 이제 우리에게 기쁨으로 역시 다가오십니다. 엘리사벳이 느꼈을 기쁨과 환희는 단지 인간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갖고 싶은 것을 얻었다고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림이 아마 얻을 수 있는 기쁨 바로 그 기쁨처럼 이제 우리 안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그분의 숨결을 조용히 집중하며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엘리사벳 성녀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이 기쁨에 가득 찬 복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성탄을 특별히 준비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내 가족 안에서 친구 안에서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또 회피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 계신 주님의 뜻 주님의 소중한 모습들 그분의 자비를 함께 서로에게 발견합시다. 우리도 기쁨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당신은 행복하십니다. 이 기도로 서로 축복해 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안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믿는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 이제 며칠 후에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의 강생이 기쁨과 희망으로 내 어려움 안에서도 내 얼려있는 마음의 문도 다 열어주시고 녹여주실 수 있도록 그분을 함께 기도 중에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의 강생은 주님의 강생은